자, 물이 아직 안 갈았나? 눌렀나? 응 응 눌렀다? 응 자, 물에 들어가서 시작해 진짜? 왜 물이 아직 안 갈았나? 응 어? 등땡이 다 올라왔는데? 기다려봐, 다시 할게 완전 엎드려 그냥 아니 다시 다시 왜? 궁땡이가 궁땡이가 사나이 응 이게 너무 얕하니, 좀 그대로 하니 뭔데 뭔데? 해? 어 하, 오늘은 초밥이 먹고 싶네, 마 하, 오늘은 초밥이 먹고 싶네, 마 하, 이런거 말고 좀 특별한 건 없나? 좀, 난 지금 엄청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응, 간다 응 하, 이런거 말고 더 특별한 건 없나? 아 다시 다시 자, 여기 준비 됐습니다 에잇 하, 퍽퍽퍽퍽 uffed 퍽퍽퍽퍽 으아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 여기 봐 아 아프니까 청춘이다